먼저 2023년 봄학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.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교수님께서는 성적표를 5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 졸업을 축하합니다. 이번 학기에 두 분이 졸업하십니다. 이강한 학부님께서 MDB, 김정욱 학부님께서 BR이 졸업을 하십니다.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졸업식은 5월 21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. 학사 일정은 광고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